함께 교제를 나누는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아일랜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삼성연구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휴직계를 내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인도에 신설되어지는 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그렇게 트라이를 해서 오라고 하는 오퍼를 받고 떠나게 되어지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개척했었을 때 제 주변에서 김 목사 세상물성 참 모른다. 그냥 개척이 쉽지 않은데 돈 있고 사람 있고 건물 있는 곳으로 가서 편하게 편하게 좀 쉽게 쉽게 하지 왜 개척을 하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야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염려해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인도로 간다는 그 형제를 만나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삼성연구소 차장이면 괜찮을 건데 왜 굳이 인도까지 가야 되니? 라는 이야기가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꺼내질 못했습니다. 제가 한 게 있어가지고. 삼성하면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제가 삼성연구소 차장분들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 생활하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승하 형제님 그런데 인도 대학 교수들 월급은 얼마나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2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그러면 그 4인 가족 가지고 렌트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나름 벌어둔 거 까먹으면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계약을 딱 2년을 했더라고요. 지금 2년 뒤에 장기 계약할 거라면서 참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인도 대학 교수로 가면서 인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도폭발 XE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교제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전도폭발 XE를 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뭐부터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부터 질문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첫 질문이 선생님, 선생님은 삶의 만족도를 1부터 10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지금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대요. 그리고 이어서 브릿지 질문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삶의 만족도가 10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브릿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화형제가 저한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삶이 어떠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승화형제가 떠나면서 남겨주고 갔었습니다.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만족도가 몇 점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불행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행복해지고 싶다,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좋은 집,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월세집에 사는 것보다 전세집에 사는 게 행복하고 전세집에 사는 것보다 내 집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보다는 차장이 되는 것이 더 좋고 차장보다는 부장이 되는 것이 더 좋고 부장보다는 이왕 직장생활에 나아가는데 임원 한 번 달고 나오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주는 분명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소유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본데? 소유만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많은 소유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4천cc의 차를 소유해라 그러면 평생 행복할 것이다. 너희가 60평의 아파트를 장만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다. 너희가 펜트하우스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나머지 생에는 틀림없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편, 73편,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준비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유는 내게 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 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내게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하였고 그 세미나 중에 어떠한 과제가 있었냐면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다락방에 교육자들이 참석해서 그 다락방을 창관하는 일들이 과제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대치동에 있는 여자 다락방을 제가 간 거예요. 대치동에는 여자 다락방에 가니까 여섯 명의 자매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젊은 남자 전도사가 한 명 갔는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자기들끼리 뭐가 좋은지 하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막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 중에 한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제 친구 남편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 남편이 외도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자매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남자 전도사가 분명히 저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그 친구 남편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교도소로 보냈다가 빼냈다가 같이 살았다가 헤어지라고 얘기했다가 자기들 안에서 죽이고 살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자매님이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그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님이라면 이렇게 외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자기의 노트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정삼각형을. 그 정삼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죠. 이 밑편에 있는 삼각형의 이 밑편에 있는 양꼭지점이 자기와 남편이었대요. 자기가 아무리 남편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남편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도저히 가까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저 위에 꼭지점에 있는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가까워지더라. 저희는 요즘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자매들이 정신을 차리고 거기 있는 순장님이 그럼 공과책을 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요. 이러면서 공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 이야기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의 관계가 부부의 행복이 흔히 부부 두 사람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애를 쓰면 남편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거야. 내가 더 많이 수구하고 참고 인내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거야. 내가 조금 더 수구하고 견디고 인내해 나아가면 우리 가정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부의 문제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비로소 아내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 아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남편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무표정하게 저를 봐주시면 제가 긴장하기 때문에 같은 말 계속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보이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 아니면 분당 우리에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10층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서 이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회복의 열쇠 세 번째로 남편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7절 한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남편들아 준비 시작 남편들아 유아한 지식을 전화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무엇하고요? 동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거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동거한다는 것을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동거는 그냥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정신적인 연합과 사랑의 연합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동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출근해 나가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동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정신적이고 영구적이고 그런 실질적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님은 동거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앞에 무엇을 따라 동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남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관계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따라서 너희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내들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날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아내 사랑의 성격이 완전히 애완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말썽 피지 말고 까불지 말고 네 자리에 잘 있어라. 그러면 내가 예뻐해 줄게.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잘 못 챙기니까 잘 챙기면서 그렇게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완견적인 사랑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예비, 쭈쭈. 방에다 볼일 보지 말고 밥그릇 없지 말고 물어 뜯지 말고 말을 잘 들어. 그럼 내가 사료도 주고 우유도 주고 리본도 매달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산책도 해줄게. 내가 예비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유도 줬잖아요. 사료도 사줬잖아요. 리본도 매달아 줬잖아요. 옷도 줬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것들을 줬잖아요. 그것으로 남편의 위치를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형제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자매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남편이 사랑해 주지는 않고 돈만 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아니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데 그럼 다시요. 여러분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고 돈만 줘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답이 없네요. 여전히 대답이 없네. 굉장히 제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신학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분의 표정인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랑해 주지는 않고 돈만 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행복을 느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인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주님이 형제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박집사, 이집사, 김집사 요즘 김집사는 얼마만큼 아내를 알고 있니? 요즘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왜 마음이 상해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니? 박집사, 김집사 요즘 아내가 내 앞에 나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김집사는 왜 아내가 내 앞에 나와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니?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가가서 너의 아내를 이해하면서 너의 아내와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면서 그저 먹을 것 주고 생활비 주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말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서 너의 아내와 동거하며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 주는 것으로 나는 나의 위치를 다했다. 200만 원이냐 250만 원을 주니까 이제 나는 위치를 다했다. 이것으로 성경은 너가 남편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당신의 교회들을 어떻게 아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어서 교인이 되어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들여 나갔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믿자마자 여러분의 삶에 돈다발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믿자마자 여러분의 환경이 무엇인가 싹 변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환경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 여러분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었지만 그러나 주님만큼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하는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었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서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며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을 먼저 남편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활비 갖다 주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말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 나아가며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며 그래서 기쁘게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면서 이 신앙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가장의 가정된, 머리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2005년대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년간의 부산의 사역을 마치고 산본이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청년부와 교구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뒤로하고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제자훈련을 3개를 했었거든요. 그럼 밤에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면 10시, 11시가 되어져서 다 저희 사택으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한 14평 되는 그 사택이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 라면 막 끓여주고 심지어는 괜찮아, 괜찮아, 자고가, 자고가 자고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청년 사역을 막 진행하였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두 살 된 성주를 막 키우고 있을 때였고 또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청년들이 막 몰려오는 그것들을 잘 해주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 지치니까 이제는 그만이라고 하는 사인을 가끔씩 보내주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라고 하는 사인을 종종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당연히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아내가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내주었지만 무시하면서 달려갔었죠. 그러다가 한 날 청년들을 막 데리고 와서 아니나 다를까 라면을 끓여주고 자고가 괜찮아, 좁지만 자고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너무 힘든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제가 그 표정을 보고 화가 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안되겠다, 너네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보고 제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내 사역에 날개를 달았겠다. 여러분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 가정을 가르고 있다면 제가 이 얘기를 못하죠. 다행히 2부 예배 때 우리 아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기보다 아내는 당연히 내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편들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아내들을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저 집을 하숙지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배려하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아가는 그 일을 남편들에게 먼저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님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아내의 손을 잡고 이 한 주가 좋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무엇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며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아가는 그 거룩한 숙제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매님들 맘에 나고 형제님들 맘에 나으면 어떻게 안 되는데 형제님의 이 한 주간 숙제처럼 여러분의 아내들과 함께 데이트하며 여러분의 아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남편된 우리들에게 아내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준비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하라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무슨 그릇으로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날은 어느 집사님이 저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희 아내는 산소같은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이영애? 라라라라라라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막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니 집사님 아내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산소같은 아내예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목사님 그 산소 말고요. 산소 제가 어감을 들었습니까? 그 산소 말고요. H2O 산소 말고요. 산소 리빙 카우 살아있는 소 아이 남편이 이것도 제대로 아 여보 됐어 내가 할게 내가 저런다 아이 이것도 제대로 못 박아요 내가 할게요 내가 쿵쿵쿵쿵 아이 사람이 이것도 못 갖고 내가 할게요 내가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하고 예쁜 애인일 때의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언제나 자기가 없어도 씩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제 아내는요 제가 없어도 얼마나 씩씩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출장을 며칠 가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씩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오늘 사도가 남편이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이 아들만 셋입니다 결혼 17년 동안 아내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것은 목소리입니다 그대는 그렇게 고읍고 자그마하고 낭낭한 목소리였는데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집에 가면 야 소리가 그냥 야 엄마가 그러지 말랬지 아주 우람차고 아주 힘차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체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 큰 아들 세 놈을 낳았는데 당연히 체형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력이 늘었는지 깡이 늘었는지 요즘은 무거운 것도 너무 잘 번쩍번쩍 듭니다 집에 가보면 가구 배치들이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저 가구들을 다 옮겨놨을까 싶을 정도로 깡이 늘었는지 힘이 늘었는지 무엇인가 번쩍번쩍해 나아갑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전우사 시절 때 같이 동력했던 유아부 전우사님이 계셨는데 미원이었거든요 근데 첫 사역을 유아부를 딱 사역하고 한 주일 만에 몸살이 난 거예요 왜 몸살이 났냐라고 물으니까 아이고 전우사님 말도 마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하루 그냥 딱 봤는데도 제가 이렇게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말 안 듣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 아들 세 놈을 매일같이 들었다 놓았다 씻겼다 닦였다 그 아들 놈들과 씨름하면서 때로는 무쇠팔이 되어졌고 무쇠다리가 되어졌고 로켓 주먹이 되어졌습니다 제 아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자식 놈들 뒷바라지 한다고 먹이고 입히고 그립고 없는 살림을 꾸린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켜간다라고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강해졌고 그것 때문에 아내의 체형이 변했고 그것 때문에 드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자식 놈들을 기르고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강해진 것이지 성경은 원래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여러분도 저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아내는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의 깊은 관심과 우리의 깊은 사랑이 더 필요한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를 더 귀하게 여기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산소 같은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그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롯에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준비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골롯에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해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들추고 비난하고 고의로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내의 그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들추고 비난하고 고의로 힘들게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내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신 안에 있는 연약함 당신 안에 있는 부족함 당신 안에 있는 모자람 당신 안에 있는 좀 미성숙함 그것들을 들추어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괴롭혀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도 연약한 그릇으로서의 아내를 우리가 발견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람해져버린 그 목소리 안에서도 우람해져버린 그 체형 안에서도 연약한 그릇으로서의 아내를 발견해 나아가면서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앞에 형제들이 나아가서 엎드려야 될 이유들을 우리는 발견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준비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위치로서 올바르게 서 있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형제들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형제님들 만약에 형제님들이 아내를 괴롭히거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들추어내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다루고 가치 없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결국 무슨 문제와 연결되어지냐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남편의 위치에 올바르게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비결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에 대한 이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비결임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형제들은 저에게 항변하겠죠 목사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천방지축으로 지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이렇게 날뛰는 내 아내를 어떻게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까 내 소원은 아내와 이혼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7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을 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는지 죄만은 너희들의 인생들을 어떻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나아가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아가고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형제님들 누구도 나의 힘으로 그렇게 내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부부의 관계는 부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한 동력자 여러분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부부를 만드셨고 만드셨을 때에는 그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시고 부부됨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형제들에게 저는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님들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내를 옆에 두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내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아가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그 높은 곳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지식만 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의 발 밑으로 내려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아내의 발 아래에서 아내를 쳐다보며 여러분의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아가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신앙의 뜻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세켄드 찬스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한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실패한 것을 가지고 너 됐다 아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주님 옆에 나아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좀 삐걱삐걱 거리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형제들이 먼저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해 나아가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의 위치를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 다시 남편의 위치를 바로 서 있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 가정가정들 그런 우리 교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